샵 그는 눈을 치우기 위해 샵을 사용하고 있다. 틀, 액자 무늬 틀에서 떼어내지고 있었다. 이로다, 성취하다 그들은 사업 첫 해에 그들의 목표대부분을 이루었다. 제출하다 그녀는 과제를 교수님에게 늦게 제출했다. 갱신하다, 재개하다 미스터 김은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 그의 여권을 갱신했다. 만들다, 창조하다 고객들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기 위해 계정을 만들어야만 한다. 예약하다 책 이용자들은 휴대폰 상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다. 공리들, 공공의, 대중이 그녀는 책을 빌리기 위하여 공립 도서관으로 갔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경찰은 그 남자가 차를 훔쳤음을 입증해야만 했다. 주문, 주문하다 그 상점은 오늘 오후 우리의 주문을 배송해 줄 것이다. 상금, 상, 주다, 수여하다 수학 경시대회의 우승자들은 상금을 받을 것이다. 삭제하다 그 선생은 그녀에게 에세이의 마지막 단락을 삭제하라고 얘기했다. 정확히 그 회사는 올해 3월 21일에 정확히 10주년이 될 것이다. 중요한 첫 해는 항상 신생 기업들의 중요한 시기이다. 기꺼이 그 고객은 기꺼이 이길 배송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했다. 다과, 음식물 사람들은 결혼식 전에 약간의 다과를 즐겼다. 불필요한, 필요치 않은 그녀는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말했기 때문에 그녀의 면접은 길었다. 연못 공원 방문객들은 연못 안에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예보하다 예측하다 뉴스는 주말 내내 비가 올 것이라 예보하고 있다. 축제 그 도시는 토요일에 공원에서 음악 축제를 열었다. 선택권 우리는 가정 및 사무용 기기들의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칭찬하다 찬미하다 칭찬 그 매니저는 미즈 콜린스의 훌륭한 업무를 칭찬했다. 유연성 유연성, 융통성, 신축성 그 팀은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했다. 야, 즘 모모에 대한 그는 약 한 달에 한 번 도시 밖으로 여행을 간다. 결정 위원회는 몇 주에 걸친 토론 끝에 결정을 내렸다. 합병 그 CEO는 회의에서 합병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블렌더 믹서기, 분쇄기 그녀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 얼린 과일을 믹서기에 넣었다. 터나웃 모모인 것으로 드러나다. 그 영화는 호평들과 함께 굉장한 성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티시즘 비판 비평 전문 작가들은 부정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 그 가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새 앨범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수확 추수 수확하다 농장 일꾼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수확을 거둬들일 것이다. 의문 의심 의심하다 프로젝트에 대해 어떠한 의문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엔툰지아스틱ли 열광적으로 열중하여 관중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 열광적으로 박수갈채를 보냈다. 깊이 과학자들은 배에서 바다의 깊이를 측정했다. 설문지 질문사항 의사에게 첫 진료를 받을 때는 보통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기준 표준 그 제조업체는 프린터 생산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웠다. 강조하다 강조하다 가장 좋은 부분 광고는 그 제품의 강점을 강조한다. 도전 어려움 도전하다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들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개 서두이 어느정도의 소개 연설 이후 파티가 시작되었다. 실수로 잘못하여 우연히 그 직원은 발표를 위한 종이를 실수로 버려버렸다. 루프 지붕 MCO사는 그 건물의 지붕을 고칠 필요가 있다. 퀄리티 품질 한 쇼핑객이 식료품의 품질에 대해 항의했다. 개최되다 열리다 그 패션 행사는 내일 밤 스카이월드에서 개최될 것이다. 선반에 얹다 고려하다 그 사선은 모든 신간들을 선반에 얹었다. 여러가지의 가진 그녀는 친구로부터 여러가지 초콜릿이든 상자를 받았다. 계산하다 산출하다 우리는 그 요구사항을 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를 계산했다. 풍력발전용 터빈 풍력발전용 터빈들은 청정에너지를 수천 가구에 공급한다. 허가하다 권한을 부여하다 오직 이 사회 구성원만이 새로운 출판을 허가할 수 있다. 기대다 기울다 사람들은 계단에 기대지 않도록 요청받는다. 신경 쓰이게 하다 괴롭히다 그녀는 매니저가 회의 중일 때 그녀를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 기금 조성 자금 조달 어제 열렸던 기금 조성 행사는 큰 성공이었다. 추가적인 보충의 그녀의 부업은 추가적인 수입을 벌어다 준다. 아틀렛 운동선수 아틀렛 운동선수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킨다. 트랙 추적하다 고객들은 소포들을 추적하기 위해 그들의 조회 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포트 항구 인부들은 항구에 있는 배에서 상자들을 꺼냈다. 거의 뭐 뭐 안타 데이비드는 집에 설탕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설탕을 샀다. 주의 관심 그 편집자는 세부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들꽃 야생초 그 들판은 봄의 들꽃들로 뒤덮인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리더스 will attend an electronics fair this year. 과학기술 기업주들은 올해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할 것이다. 로고 지역이 그 기자는 지역신문을 위한 뉴스 기사를 쓴다. authority 권한 오직 책임자만이 주문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임시로 공사는 그 도로를 일시적으로 접근 불가 상태로 만들었다. 견인하다 끌다 그가 건물 앞에 주차를 한 후 경찰이 그의 차를 견인해 갔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다 we got a flat tire from a sharp piece of metal on the road 도로의 날카로운 금속 조각 때문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 conservatory 온실 the conservatory was full of plants from all over the world 그 온실은 전 세계에서 온 식물들로 가득했다. alignment 배열 배열 정렬 그 편집자는 페이지가 발행되기 전에 그 페이지에 배열을 정했다. refrain from 뭐뭐를 삼가다 그 직원은 방문객들에게 예술 작품을 만지는 것을 삼가달라고 얘기했다. finalize 마무리하다 they will finalize the decision by the end of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말까지 결정을 마무리할 것이다. prohibit 금하다 The boss prohibits workers from smoking inside the building 그 상사는 직원들이 건물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한다. inhabitant 주민 서식 동물 the inhabitants of the island do not welcome visitors 그 섬의 주민들은 방문객들을 반기지 않는다. separate 나누다 분리하다 boxes are being separated by their sizes 박스들이 크기별로 나누어지고 있다. expire 기한이 진하다 완료되다 he tried to drink all of the milk before it expired 그는 기한이 진하기 전에 우유를 다 마시려고 했다. native 본래에 현지에 she went back to her native country after getting a university degree 그녀는 대학 학위를 받은 후에 자신의 본래 국가로 돌아갔다. sponsor 후원하다 후원자 the museum sponsored an art contest for high school students 그 박물관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예술 대회를 후원했다. arbitrary 독단적인 임의적인 Mr. Archer made an arbitrary and unpredictable decision regarding the merger Mr. Archer는 합병에 관해 독단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 publication 간행물 출판물 subscribers receive a copy of the publication once a month 구독자들은 한 달에 한 번 간행물 한 부를 받는다. domestic flight 국내선 people take domestic flights when they want to travel within a country 사람들은 나라 안에서 여행하고자 할 때 국내선을 탄다. collaboration 협업, 협력 collaboration between employees will improve our performance 직원들 간의 협업은 우리의 실적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trail 산책로 흔적 there is a trail from the hotel to the beach 호텔에서 해변까지 산책로가 있다. superior 우수한, 우월한 The cakes sold at this bake shop are superior, but also very pricey 이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케이크들은 우수할 뿐 아니라 값이 매우 비싸다. fraction 일부, 부분 The discounted items were being sold at a fraction of their original cost 할인된 제품들은 원가의 일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specify 명시하다 The couple specified their needs for their new apartment 그 커플은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change 잔돈, 변화 The customer let his server keep the change from his payment 그 고객은 그의 납입 금액에서 잔돈을 웨이터가 가지도록 했다. participate in 뭐뭐에 참여하다 everyone at the company participates in the annual event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연례 행사에 참여한다. landscaping 조경 The company set aside funds to improve the landscaping 그 회사는 조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금을 따로 떼어두었다. archaeologist 고고학자 고고학자들은 과거에 대해 알기 위해 오래된 것들을 연구한다. vegetarian 채식주의의 채식주의자 그 식당은 고기 대신에 두부로 채식주의 음식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tenant 세입자 임차인 그 집주인은 모든 세입자에게 여분의 열쇠를 제공한다. job seeker 구직자 companies can connect with job seekers easily online 회사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구직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 distribution 유통 본배 필레 회사는 저렴한 신발과 의류의 유통에 주력한다. 가판 They are looking at dolphins from the ship deck 그들은 배 가판에서 돌고래들을 보고 있다. vendor 행상인 그 길거리 행상인들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certification 증명서 그 학교는 석사 과정 등록을 위한 증명서를 요구한다. unpack 거내다 직원들은 그날 아침 도착한 신제품들을 꺼냈다. recommendation 추천 충고 팀은 자동차를 사기 전에 그의 친구에게 추천을 부탁했다. release 발매하다 그 출판사는 올해 새로운 책 15권을 발매할 계획이다. inspection inspection 조사 점검 an on-site inspection of the factory is conducted every month 그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는 매달 시행된다. recently 최근에 그 회사는 최근에 다른 도시의 신규 지점을 열기로 결정했다. flavor 마 the ice cream shop is planning to introduce a new flavor 그 아이스크림 가게는 새로운 맛을 선보일 계획이다. defensive 방어적인 수비 Lisa became defensive when her boss blamed her for the mistake 리사는 그녀의 실수에 대해 상사가 비난했을 때 방어적이 되었다. 그 구간이 친구들